황명석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계산대로면 이제 2800을 이번 주 안에 한번 뚫었어야 됐는데 그거는 좀 무리였나 봐요 네 조금 쉬어가네요 아무래도 동심환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좀 긴장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다들 조금씩은 조금씩은 갖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왔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가긴 갑니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도 2800을 못 채웠다 뿐이지 2700 후반대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길래 이 흐름까지 좀 끌고 올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이러다가 진짜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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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삼촌이란 말을 꺼내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삼촌으로 해주세요 팩트로 말한 반도체부터 어려울 것부터 볼게요 이제 좀 지겹네요 솔직히 반도체 얘기하는 것도 참 매주 한 네 번째 월요일마다 반도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차트 캡처해서 가져오는 것도 참 이거 기계처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또 신고가를 깼거든요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7만 3천 9백 원 7만 4천 원 살짝 갈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12만 닉스 시대 다시 한번 열었습니다 12만 천 원까지 고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팩트로 말한 반도체라는 제목을 단 이유가 DXI 지수라고 하죠 이게 디램 익스체인지 가보시면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차트가 왼쪽 구석에 하나 나옵니다 이게 디램 가격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결합해서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에 점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급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10월부터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생각보다 디램 가격 많이 안 오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내년은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기대감만 있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좀 팩트로 말해줬습니다 이 DXI 지수로 인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개별적 이슈들도 좀 살펴보면 갤럭시 21 시리즈가 1월 14일 글로벌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뭐 유출된 영상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다룰 정도면 어느 정도 오피셜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게 이제 갤럭시 20이거든요 이게 20을 산지가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거니까 와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2020년 올해 동안 이거를 1년을 쓰다 보니까 2020년은 진짜 너도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순식간에 가버렸잖아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2020년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1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신제품 모멘텀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나름 좀 잘 나갔거든요 앞으로 접는 거 옆으로 접는 거 이런 것들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업계 최고층 176단 랜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 이게 세계 최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미 마이크론이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고 두 번째로 타이 기록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단 SK하이닉스는 랜드 쪽을 강하게 좀 가져가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텔 랜드 쪽으로 업어온 것도 그렇고 랜드 쪽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 위치를 구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 안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레벨업 할 때는 반도체만한 게 없죠 시가총액 1,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기대가 이렇게 계속 된다면 다음 주에도 반도체 월요일에 또 이렇게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요일은 백신이 들어온다면 참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영국에서 90세 여성 마거릿 키넌 씨인데 이분이 전 세계 1호 백신 접종자가 되셨어요 화이자의 백신을 결국 맞게 됐죠 영국에서 1차적으로 80만 도즈가 들여와서 벨기에에서 들여왔나? 그렇더라고요 들여와서 처음으로 맞으신 분인데 아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정말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어찌됐든 인류가 어떤 신문에서는 이렇게 타이틀 뽑았더라고요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는 진짜 코로나라는 그 질병한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잖아요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백신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어서 제가 말이 좀 길어졌고요 그 연내 추가로 2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400만 도즈가 더 영국 쪽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두 번 맞아야 되기 때문에 200만 명한테는 400만 도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얘기가 많죠 아나필락시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두 명한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도대체 뭔가 했더니 알레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어떤 식품이나 의약품에 있어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아직까지는 일단 금지래요 뭐 얼마나 일단인지 아니면 영원히 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지를 시켰다고 하고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이제 감기약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거를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래서 성인 돼서도 한번 먹어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레놀 성분을 빼고 항상 감기약을 먹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거 있으시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도 조금 뭐 부작용이다 뭐다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긴급 사용 쪽 승인 쪽으로 권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려준다면 미국 쪽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화이자 백신은 사실 소량을 확보한 것으로 일단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뭐 어떻게 진짜 확보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쪽에는 아무튼 굉장히 좀 커넥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는 많은데 왜 이러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은데 뭐 국내에서도 어찌 됐든 백신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셀트리온의 급락이었습니다 치료제들은 백신이 들어오면 크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막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급락세가 좀 이틀 연속 짙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들어오면 진짜 치료제가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백신과 치료제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백신을 맞았을 때 그게 얼마나 항체가 유지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막아주는 건지도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같은 경우에 치료제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이거 다시 채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왔던 흐름들이 제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 예상이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조금씩 그 낙폭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고 녹십자 렙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급락이 뚝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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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뭐 그런 한편으로 이제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악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다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종목에게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종목에 대한 선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제목은요 다시 여기 친환경인데요 다시 여기 바닷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냥 한번 붙여봤어요 다시 여기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왜 썼냐면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좀 머지 않아 보입니다 14일이면 대선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집니다 이제 선거인단은 이미 다 선정이 됐고 그 선거인단들이 나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라는 그런 미국 특유의 제도죠 그게 이제 14일에 치러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뭐 대선이 거의 마무리에 들어갔다 당선자가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바이든은 불법 대통령이다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겠다 당선 무효소송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06명이 동참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바이든 차남의 탈세 혐의를 탈탈 털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트럼프 쪽에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저도 물론 알고 있지만 저는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높지 않나 바이든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쪽에 좀 거는 게 좀 더 확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저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뭐 틀리면은 내년 1월에 진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그때 저를 뭐 욕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때 뭐 제가 빌면 되죠 죄송합니다 예 뭐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친환경 관련주로서 같은 맥락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승률의 탄력에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죠 이번 주에 CS윈드는 급등하면서 전구점을 뚫어냈지만 하나솔루션은 약간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치료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떤 섹터나 기대감이 있는 거 뭐 코로나19 섹터나 그리고 친환경 섹터나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은 오케이 인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급등이 이미 한번 쓸고 간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는 진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전구점을 넘을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이 친환경 시장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기억해서 종목별 선택에 좀 주의를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만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기라고 다 쉴 수는 없잖아 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 지난달까지 지수 측면에서 봐도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봐도 거의 빨간색 일색이었습니다 파란색은 뭐 가끔 듬성듬성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12월 10일 12월 8일 파란색 지수가 좀 나왔고요 외국인 수급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연달아 파는 그런 흐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기 부담도 있고 지수가 많이 오른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속도 조절이 이번 주는 템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기관이 갑자기 이렇게 피치를 조금씩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사는 동안 기관이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저는 얘네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12월 들어서 기관이 이렇게 구원투수로 나와준다면 가능성도 어느 정도 또 있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탁금도 보시다시피 여전히 60조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탁금은 충만하고 그 다음 기관이 조금씩 메꿔주고 있고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쉴 때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와주는 거죠 그래서 다 쉴 수는 없잖아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특히 이제 건설주 같은 종목 이번 주에 정말 강했습니다 어제는 건설주의 날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한국전력까지 물론 한국전력이 이슈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야 이 한국전력이 정말 오랜 기간 고생했거든요 이 종목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이번 시장이 보통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일지도 모르고요 이 순환의 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좀 오래 쉬고 있는 언택트나 친환경 쪽으로 다시 불이 불부터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이제 뭐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삼촌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요일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2기세면 진짜 3... 이렇게 이거를 했는데요 수급의 미래는 여기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좀 관심있게 지켜봤던 게 JP모건의 리포트였어요 코리아이어 어헤드 2021 2021년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JP모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료를 내놨죠 코스피가 타겟 투 3,200 3,200까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2,300도 올해 중순에는 진짜 감지덕지한 수치였는데 3,200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JP모건 쪽에서는 계속 가져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3년에서 5년 사이었나 계속 삼성전자와 SK하닉스의 주가가 계속 레벨업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JP모건 쪽에서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수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친환경 수혜를 우리나라 2차전지주라든지 CS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가져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기도 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식시장으로 수급이 밀고 들어오는 것 이게 아마 지속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원문이 좀 있더라고요 부동산 정책을 조금 더 조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JP모건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뭐 BTS를 위시한 K콘텐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년 IPO 기대감 IPO는 보니까 카카오가 이제 뭐 뱅크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해서 3200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뭐 셀트리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는데 근데 또 테슬라라든지 미국 IT, 판 기업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JP모건 쪽에서는 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소극적으로 조금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원화 강세의 지속이었어요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근데 보시다시피 ECB 유럽중앙은행이 예상한 대로 끝이 났습니다 5천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매입을 확대하겠다 이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큰 규모였거든요 원래 3천억이었다 5천억으로 늘어난 거였는데 실제로 기대한 만큼을 일단 보여줬고 그리고 기간도 또 9개월을 연장하면서 유럽 쪽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돈을 풀 것이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또 하락했어요 근데 묘한 게 환율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밀려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 예상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이미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수급의 포인트는 조만간에 또 환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마침 또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FOMC를 전후로 해서 달러 움직임이 뭐 어떻게 나올지 환율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시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뭐 다음 주에도 이제 바닷권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아래쪽일지 위쪽일지 그거는 뭐 방향성은 아무도 모르지만 FOMC 전후로 파워레이장이라든지 관련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그리고 뭐 점도표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된다 또 너무 떨어지면 또 수출주원들한테도 좀 부담되잖아요 지금도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향후 외국인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지향을 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포인트 FOMC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는 제가 삼촌을 삼촌이라 부르는 이거 대신에 진짜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2800을 진짜 넘어가서 삼촌이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지 다음 주에 국내 증시도 일단은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FOMC에 대한 걱정은 조금 가지고 그런 반대로 또 그 이후의 기대감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갖고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치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치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치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치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치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